일단 가출은 했는데 아이작 안 따라오려나? 당연히 안 따라올 거라고 예상합니다! 아니야,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탈의 재료인데 가출 한 번 했다고 버리진 않을걸? 따라오긴 따라오겠지 그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쩌다 상황이 이 모양이 된건데? 그게... 한 발 늦었군 조각을 이미 누군가가 가져간건지 원래부터 없었는지 알 길이 없군 역시 확실한 정보 없이 움직이는 건 무리였나? 호문클루스, 주변에 빛의 조각이 느껴지지 않아 아이작, 이거 봐봐 이게 벌집이라는 건가 봐 벌이 쫓아오다! 살았다... 고마워 얌전히 있어라 주변에 이걸 죽인 녀석들이 있을지도 아이작, 이거 봐봐 여기 보라색 나무가 있어 으아악, 몬스타연나가 우와, 한 번에 쓰러뜨렸어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텐... 아이작, 이거 봐봐 여기 반짝이는 게... 가만히 있어! 아이작, 화났어? 안 났다 화난 것 같은데 호문클루스, 시끄럽게 굴지 말고 주변에 빛의 조각이 있는지나 말해라 또 호문클루스?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나? 이렇게 했는데도 또... 호문클루스, 대답해라 내 이름 호문클루스 아니야 뭐? 아이작은 왜 내 이름 안 불러줘? 처음 눈뜨게 해줄 때 말고는 불러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넌, 네가 호문클루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나? 아니? 난 호문클루스인데? 그래, 호문클루스니까 호문클루스라고 불렀을 뿐이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? 호문클루스는 이름이 아니야 리리스가 이름이지 인간인 척 하지 마 인간인 척하는 거 아니야 아이작 바보 나 가출할 거야 그래서 가출해버렸다? 남은 건 배드 엔딩뿐인 것 같은데 보박해서 끌고 다닌다든지 배기해버린다든지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 시험해본다더니 망했네, 망했어! 다들 시끄러! 다들 도움이 안 돼 괜히 더 불안해졌잖아 이럴 때 빛의 조각이라도 찾으면 모르는 척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가출이라더니 고작 이런 곳에 있었나? 아이작! 저기! 저 나무! 빛의 조각이 있어! 어이가 없군 빛의 조각 사용자가 고작 이런 몬스터에게 당하다니 몸은 어떻지? 조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? 응! 이번 것도 잘 자리 잡았어 그보다 아이자! 나 잘 찾았지! 응? 그래 잘했다 리리스 어? 지금 이름 이름 말은 똑바로 해라 언어 부분이 퇴화하기라도 했나? 이름 불러줬어! 불러달라고 했으니 불러준 것 뿐이다 그래도 좋아 그러니 더는 사고치지 마라 알고 있었어? 일부러 그랬다는 거? 응 그게 아이작이 준 지식을 살펴보니까 사춘기였나? 그때 사고치고 다니면 주모가 관심 가져준다고 해서 그랬어 그래서 가출도 한 거고 잘못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라 그러라고 내게 언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응! 알겠어! 이젠 사고 안 칠게! 여기서 볼 일도 끝났으니 이제 움직이지 응? 빛의 조각 기운 안 찾아봐도 돼? 괜찮다 일단 그 녀석들을 만났던 곳 주위를 수색해보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지 그 녀석들? 제 2원정대라고 불리는 놈들이 있다 그 중 두 명이 빛의 조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가지러 가도록 하는 알겠어amin 그 중 Bod Tsung 여기 호수가 있죠 와! clean Tsung 너 그 이거 정말 사고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정말 실수야! 으응 하아...